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줄면서 농촌 지역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단양군은 다양한 지원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 덕분에 오히려 귀농귀촌 인구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군 어상천면에 사는 홍원희 씨. 30년 넘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반년 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지금은 단양에서 클래식 기타를 만들고 주민들과 연주회도 열면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홍 씨가 귀촌을 결심하게 된 건 단양군의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이 동네가 정말 사람들 간의 정이 있고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양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1박 2일 농촌 체험부터 석 달 동안 단양에서 살아보기, 최대 1년간 귀농인의 집 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미리 체험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양에서 살아보기 참여자 23명 가운데 14명, 귀농인의 집 입주자 46명 가운데 23명이 단양에 정착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단양군은 귀농귀촌 주민에게 주택 수리나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고 최대 600만 원의 정착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2022년 기준 단양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924명으로 1년 전보다 4.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귀농귀촌 인구는 7만 7천 명 넘게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단양의 생활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귀농귀촌 후에도 단계별로 정착 지원을 통해서 귀농귀촌 성공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2만 7천여 명의 초미니 자치단체 단양군.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으로 인구 3만 명 회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충주시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달부터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시는 이를 위해 시민 900여 명을 선발해 노인돌봄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11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오는 1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재천시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663억 원을 들여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천시는 봉양읍과 백운면, 송악면 3곳에 2026년까지 258억 원을 투입해 문화복지의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이음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또 농촌 공동체 조직을 육성해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난개발 지역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양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가 1천 명을 넘었습니다. 단양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1,100여 명이 1억 7천여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담내품을 34가지 품목으로 늘렸고,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박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가스안전관리혁신과 규제개선, 수소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박 사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1차관 등을 지냈고, 공직에서 퇴임한 뒤에는 충북대학교 석좌교수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임기는 2026년 12월 말까지 3년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